어 긴급속보라서 자막 없이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홍콩에서 안녕할부지가 티켓팅 30분만에 모든관이 다 매진되었다는 너무도 반가운 소식인데요. 굉장히 긍정적인 시작입니다. 이 영화가 한국에서 처음 보게 만든 게 힘든 거지 이 영화를 보기만 하면 분명히 감동을 받을 게 뻔하고 호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거든요. 너무 기쁜 마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바로 올리다 보니 자막을 못 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내 물든 하늘에 기대 항상 날 바래다주던 널 생각해